밤길을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. 한 명만 타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두 명이 타는 속칭 이치기입니다.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. 한참을 달리는 이들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. 심지어 뒤에 타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이 학생, 제가 기자가 아니라 경찰이었다면 동승자를 태웠으니 범칙금 4만 원, 무면허니까 범칙금 10만 원, 안전모 미착용으로 또 범칙금 2만 원입니다. 특히 2인 탑승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에게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지난달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같이 타고 가다가 60대 부부를 덮쳐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다쳤습니다. 친구와 함께 킥보드를 탄 여고생은 한순간에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됐습니다.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명이 탔을 때와 두 명이 탔을 때 비교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학생들 말대로 면허 입력을 건너뛰어도 타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았어요. 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면허가 없다고 가정하고 다음에 등록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. 첫 번째 실험은 장애물 피하기. 가키가 작아 혼자 타도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데 사람을 한 명 더 태우니 중심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실험은 돌발 상황 피하기입니다.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옆에 주차된 차 문이 갑자기 열린다면 한 명일 땐 비교적 안정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. 두 명일 땐 방향 전환 자체가 쉽지 않고 힘을 주면 과하게 방향이 꺾여 2차 사고 가능성도 컸습니다. 두 명 이상 타면 운전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뒤에 탄 사람도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. 앞 사람 등 말고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. 과속 방지턱을 넘는 실험. 만약 앞에 방지턱이 있다고 운전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뒤에 탄 사람은 무방비로 피코드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와 인터뷰한 여고생도 뒤 친구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제가 준비해서 쿵! 이렇게 하면서 신호가 돼요. 약간 깍둑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위험한 2인 탑승.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하루에 여러 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혼자 탑승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1인용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 탑승하게 되면 제어가 어렵습니다.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. 음주운전을 우리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. 이제는 이런 전동 킥보드를 두 명 이상 탑승하는 것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과한 표현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일어나고 있는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. 미체 카메라 이가혁입니다. 미체 퍼포먼스 아니radas 세여 자제 las 점 8 점 점 감사합니다.